할까요? 맞어! 아 나 제이후드님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가장 약간 스토리 중심으로 가야되요 나도 나도 그랬어요 자 가보도록 하자 아 야 가..가보도록 하자 자 신경볼까요? 어 핏보이가 아 내 몸 그렇게 갔자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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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겁나게 잘 올라간다? 넌 넌 올라가 난 그렇게 못 올라가 힘들어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헤헤헤헿 어? 자 이건 뭐지? 헬스.. 맞나? 이거 왼신으로 죽나? 어허 시체 떨어지면 안되는데? 앗! 시체 떨어지면 안되는데? 건강진단계네 아아..아무것도 못알었어요 제 소총 갖고있었는데 살금살금 나비처럼 기어가서 벌처럼 쏘는 좋아 너 떨어지지마! 떨어지지마! 어 안떨어졌다 안떨어..어? 시체가 없어지네? 아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 루팅을 못하게 되어있구나 루팅을 못하게 되어있구나 총만 떨어뜨려도 총 못집으려나? 팔 맞춰서 팔 맞춰서 총만 한번 떨어뜨려보죠 두방 맞추고 두방 맞추고 오케이 어? 아이 총이 안떨어지네? 어허우씨 야 나는 이러고 쏘는데 너는 치사 빠쏘요 죽어 죽어 아유 안죽었어 타이란틴이 어서오세요 안죽었어 안죽었어 야 이러고 싸우는 사람들이 어디서 전쟁에서 안되안돼 총총총총총 쯧쯧 총알 몇발 없는데 아아..아니야 샤워했나요? 표정이 표정이 아아 개운한 기분인데? 그 샤워하고 나온 사우나랑 샤워하고 나올 때 나왔을 때 그 개운한 표정 자 일단 AP를 좀 채우죠 AP가 없네 아 원래 그랬어요 아 나 총알 별로 없는데? VAC 시스템 액티비트 VAC 시스템 액티비트 저 있었음 뭐야? 원래 있었나? 나 2주쪽으로 온것 같은데? 저 못보냐던데? 2명? 새로 배치된.. 오! 잠깐만 저기 스냅이퍼라이플이 있어요 AP가 바닥이네 자 에너지 먹고 자 지뢰하나 스나이퍼라이플 열.. 24발 딱 한.. 그거네 케이스네 두명인데 원샷 원킬이겠죠? 어 야 이거 머리가 왜 0%야 그렇지 죽어 임마 원샷 원킬 대단하죠 난 레벨이 엄청 높아서 전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느 자미게임과 비슷하게 뭐 그거겠지 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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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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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몰래가서 폭탄물 설치하고 빠져나오면 폭격이 무다다당 부다다당 우리 편 승리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기술가 기술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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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the 어 뭐야 기술개사 기술개사 오케이! 한 번 더! 어어어어어어어어! 숨으면 안 되는데? 밧 시스템 액티비티 밧 시스템 액티비티 오케이 스텔스에요 스텔스 슈트에요 이름이 그거 얻는 뭐 초반에 그거 얻으면 게임이 이.. 3000% 쉬워지죠 스텔스 보인 3000%는 좀 했나? 좀 그런가? 네 1만% 쉬웠죠 1만% 크흫흫흫흫 시스템 액티비티 시스템 액티비티 시스템 액티비티 그니까 스텔스 보이를 항상 항상 스텔스 보이가 유지된다고 보면 되죠 어어어 한..한번 안됐어 이야.. 정말 스나이퍼 쪽으로 찍으니까 이 DLC에서는 정말 좋지 뭐 좋아하네 스텔스 보이를 좋아하네 스텔스 보이를 항상 켜놓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 막 위급할때만 쓰는 스텔스 보이를 말 다했지 근데 퍽 중에도 민첩성 8 이상 찍으면 그 은신되는 모드가 그 퍽 있죠 내가 리벨러스 때문에 생긴건지 원래 있었던건지 모르겠다 근데 원래 있었던 퍽이 뭔지 기억이 안나서 잘 내 요구조건이 민첩성 8이라 약간 높긴하지 참 거칠것 없구나 거칠게없다 거칠게없어 하긴 내가 아이템을 잘 안쓰죠 내가 어떤 게임을 하든 그래 근데 어떤 게임을 하든 아이템을 잘 안써 쓰라고 만들었는데 잘 안써 아이템 안쓰고 아이템 안쓰고 최대한 깨져 그냥 음 맞아맞아 스텔스 슈츠 그거 근데 스텔스가 안되는 스텔스 슈츠 인공지능만 더 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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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우리편 아니야 예 아 불쌍해 예 낙하했는데 낙하 잘못했어 이거 되게 웃겨 원샷으로 은신으로 죽이면 반응을 안해 애들이 나와 너도 원샷 한방에 하나씩 오오 돌이 막혔나보다 오오 돌이 막혔는데 음인사 나왔어 야 음사 야 음사 너 왜 재생전하고 있어 음사 재생전하고 있어 엘십사님 어서오세요 총알이 총알이 다 따라졌나봐 이제 자다가 나온거 아니야? 이제 전혀 급할게 없죠 뭐 진짜 나는 거의 천하무적인데 뭐 이제 1억만하면 완전 천하무적인거 1억 1억인가? 나 27이지 지금 네 1억만하면 완전 천하무적인데 뭐 게다가 레벨업도 얼마 안 남았어요 몇천만 더 어 이거 뭐야 가우스 가우스 라이플? 이거 미국 아닌가? 해야 메트럭 야 뭔가 최소 다 무기같애요 야 뭔가 최소 다 무기같애요 무산 차 협객님 어서오세요 어? 오래간만에 됐네요 협객님 굉장히 오래간만에 묻는데 예전에 뭐할때봤었더라 그 맨 처음에 봤던게 굶지마였나 뉴로트럭이었었나 그때 맨 처음에 보셨던거같은데 아닌가 제 얼핏 기억하기론 그런데 협객님은 야 한방에 안죽어? 야 야 파워가 왜이래 치아 파워는 개불이 그냥 엄청 약하네 에너지무기를 내가 안죽어 저거 에너지무기인가? 야 이거 무슨 무기냐? 어 이거 안나오네 무슨 무기인지 확인디 에너지면 전기표시나 이거 뭐 그랬던거같은데 그거는 마이..잠만 마이크로푸전 쎄지니까 에너지무기구나 에너지무기라서 별로 안쎄구나 내가 지금 에너지무기가 별로 안되죠? 왜 celebrations 그래서 건지 파워가 갑자기 지어선 거였군 야아 이렇게 깝..깝..깝... knx 깨끗한….ichen 벽면체 보는건 앵커리지 begs Barper 트럭은きま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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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있구나 마더십 ز 얘 왜 죽었어 어이ıt기야 enrich 아 몽고벨이구나 오이애네용 나한테한테 ANYltes 야 너 산타고 여기까지 온거야? 어... 내가 계획을 지도하는건가? 난 얘한테 계획받고 온건줄 알았는데 가자고 아 유럽연... 유럽연... 4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소식이 있나? 게임포럼을 항상 내가 조시하고 있는게 아니라 나... 뭐야... 나보다 승자분들이 소식이 엄청 더 빠르더라구요 아 이쪽으로 가는거구나 나는 프라워포... 예... 아예... 지금... 거의... 포기상태이긴 한데 솔직히... 다른 회사에서 인수받아서... 어... 같은 형식으로 만들지 않는다 근데 요즘... 요새 가장 기대하는 기대작은 그거 아닐까? 아이... 정말 표현 잘해냈다 뭐... 내가 데드아일랜드 후속... 그... 새... 새로운거... 뭐... 왓츠톡스도 그렇긴 한데... 아 왓츠톡스는... 트레일러보고 너무... 삐까뿐쩍해가지고... 오히려 정이 안가더라... 너무 삐까뿐쩍해서 오히려 정이 안가 그냥... 이디를 맞춰본거에요... 대수분 2까지만... 이... 2까지가 가장 좋았던거 같아요... 3는... 잘 모르겠고... 안해봐가지고... 근데... 사람 평판이... 2가 워낙 잘 만들어서... 그... 아성을 못 이겨낸것 같기도 해요... 왠지... 피어... 태크트리... 피어트리 타는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피어도 1에서는 정말... 공포게임으로 나왔는데... 2, 3 가면서... FPS가 됐죠... 액션... 그냥... 공포가 아니라... 그쵸... 1이 가장 무섭죠... 근데... 1... 액션성하고 공포성... 공포... 적인거하고... 가장 잘 섞어놓은게... 2정도였던거 같아요... 그래서... 2를 가장... 기억에 남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거 같아요... 내가... 이게 뭐... 지금... 내가 강해서... 이제... 뭐... 잡담하면서 해도... 게임플레이해도... 그렇게 위험할 일은 별로 없어요... 이제... 내가... 내가 알기로... 여기서 뭘... 어... 다 찾으면은... 뭐... 보상이 또 있었던거 같은데... 뭘... 가방인가... 뭐... 비슷한... 컴퓨터 가방인가... 비슷한거 다 찾으면... 이거 이거... 군사정보... 10개 다 찾으면... 뭐... 뭐가 있었던거 같은데... 녹음 테이크... 잘했어... 뭘... 뭘... 잘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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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뭐... 뭐... 바람 부니깐 정말 이게 아 나 오늘 치킨 먹었는데 어 여기 어디야? 어어어어어어어어 함박에 안죽었어 야 영화의 한 장면이다 야 영화의 한 장면 아니에요? 내가 등 띵 등띵띵을 지켜줄게 하는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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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이런 곳이 있으면 이런 곳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 바위로 이렇게 뚫려있고 이렇게 돼있는 동굴 입구가 있고 야 이런 데다 집 짓고 살면 문제는 많겠지만 예 편의적인 문제는 조금 이제 생기겠지만 방수하고 다닐 문제가 좀 있겠죠. 하지만 그거 왜 이렇게 이런 데서 집 짓고 살면 정말 좋겠다 난. 정말 아름답겠다. 옆에도 호수 같은 거 이거 호수인가 물인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겨울 지역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잘한 것은 집을 짓는다기보다 집을 뭐야. 껴 맞춘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어 야. 아 안 맞는데? 36%로서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냥 쏴요. 그냥도 잘 쏴나. 아유 뭐야 쟤. 야 너 어쩌고 야 너 왜 어휴 야 비가 아휴 이제 아휴 이 내가 이럴 때 동료를 안 데리고 다녀. 자 한 명 더. 나와 이만. 여기도 있겠죠. 어 여기는 자 이 센서를 맞춰서 자 다 공격하기 자 이 센서를 맞춰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지. 아 따. 오태. 헐망석이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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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사람이 죽이는데 굉장히 많은 어? 어? 아 무기 못어져 지금 나 지금 총관이 별로 없는데 이 윗편을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잠깐 올라갔다 가볼까요? 자아 체력 채우고 아 총알이 없네? 총알 제조기 총알이 일곱발 남았어 지금 아 불안불안 일곱발 불안불안 다른 총도 있지만 아 이 총이 가장 좋은데 정치 정치 어어 자 바로 쓸 수 있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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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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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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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보 하나 군사정보가 있으면 아까처럼 겉드겉 듣는게 있으려나? 지금 이런거 하나도 못집죠? 루팅이 아예 안돼 어... 1AABC 이거 A부터겠죠? 연합작전 북미 방공사령부 야 민간인에게도 발포 권한을 가진다라 완전히 전쟁이 일반로 되다보니까 아주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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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제점만 보완했으면. 아, 이게 원래 실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되도록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야? 왜 이렇게 만들었지? 실제로 그냥 훈련 상황 시뮬레이션이면 죽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스토리나 배경이 잘 짜여져 있는 게임을 보면 대부분 이유 없이 뭘 만들어 놓은 건 없어. 뭔가 이유가 있거든.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I'm sorry. 왜 이러지는 않았ça? For those who were leaving, just Leave me leaving, just leave me leaving. I just want to come home, just want to come home. I just wanna be with you again. 저는 지금 숨어있어요. 중국은 곳곳에 있는 곳곳에 있어요. 저는 카우입니다. 저는 카우입니다. 저는 카우입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찾을 수 있다면 저는 그룹입니다. 근데 중국은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죽인다고 했는데 야생 독보사님 어서오세요 계단에다가 총을 놓고 쏘는데 굉장한걸 아.. 딱 계속 흔들려가지고 이거 근데 미사일은 어따 쓰라고 미사일을 계속 주지? 은혜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주셨군요 안녕하세요 이제 쪼금 살만하나? 살만하.. 살만하나요? 이제 쪼금 얌전하고 살만할던데 이제 네.. 세.. 네살 됐을때부터 다시 고생 시작이고 공부 많이 해둬야돼요 네.. 니가 조금 많이 물어봐가지고 그거 다 대답해주려면 공부 많이 해놔데 공부 많이 해놔데 몰래 움직이고 있는데 스텔스에요? 나 근데 이거 저격충 밖에 없어서 샷건이라도 있으면 좋을텐데 이제 자아 샷건은 없구요 수루탈 있네 밭 시스템 액티비티드 밭 시스템 아 야, 너 어디? 야, 이 집이 있는거 같다, 여기 탈 자, 이거 받아 잘 먹어, 내준 선물이야 아유, 맛있지? 야, 한 방, 한 방만 던질걸 야,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야, 취소, 취소, 야 취소, 취소, 아아, 계속 너무 많이 눌렀어 어떡하지? 됐다 어? 다시 투명해졌네? 야 나, AP 됐다 얘가 바로 크리니즘 드라곤이라는 이게 스태슨 수트인데, 내가 지금 못줬어 근데, 되게 또 신기한건 스텔스 슈츠가 이 보상템에 끼어있잖아요 앵커리지 보상템에 그 창고 안에 있죠 어떻게 창고 안에 있었을까? 뺏은건가? 아무 손상이 없는 스텔스 슈츠인데 스텔스 슈츠 별로 그러고 쉽지 않아요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여기서 그나마 어, 여기서 얻는데 거기서 못 얻는게 파워하머 하얀색 그 T-51 파워하머 그 모드의 B였나? 예, 그거 말고는 없는걸로 아는데? 아, 근데 그것도 얻나? 방암파워어도 그 창고에 있었나? 기억이 안되네 방암파워어도 그 창고에 있었나? 기억이 안되네 나 정말 전투를 여유롭게 하지 않나요? 여기 되게 고생하는 부분이야 예 여러분들이 알랑가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쉽게쉽게 그냥 술술 풀어나가고 있어서 지금 알랑가 모르겠지만 여기 굉장히 고생하는 곳이거든요 방암파워어도 그 창고에 있었나? 어 기억이 안되네 나 정말 전투를 여유롭게 하지 않나요? 여기 되게 고생하는 부분이야 예 여러분들이 알랑가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쉽게쉽게 그냥 술술 풀어나가고 있어서 지금 알랑가 모르겠지만 여기 굉장히 고생하는 곳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다들 버버가 좀 심한가요 지금 아 치킨을 먹었는데 치킨이 싸구려 하나 했어요 그거 아시죠 시장에서 그 크게 크게 파는거 그 이제 짜잔하게 이렇게 튀겨있는게 아니라 크게 크게 튀겨서 파는거 있죠 싸잖아요 그거 근데 그런게 좀 더 맛있거든요 시켜먹는거보다 나 근데 왜 같은데도 자꾸 삥삥 돌고 있는 느낌이지? 이놈의 길치는 죽어도 낫지 않을거야 이쪽도 봐야되네 자 체력 없었는데 뒤탕이네 아 너무 지금 나 너무 여유롭게 하는거 아마 하면서 계속 늘거에요 내가 레벨이 너무 높아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거기다가 저승사소에 질주까지 씹으면 뭐 더이상 뭐 말필 필요가 없지 핵 ение 기간 핵 스읍 엔클레이브는 구 군사력이, 그대로 어! 레벨업했다 와! 나 레벨업했다 대박이다 근데 왜 자물쇠 따기 다 내려갔지?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다 내려갔어 이거 뭐 때문이지? 잠깐만 뭐 때문이지? 여기 자물쇠 따기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 특징은 스카이림은 자물쇠 따기 능력이 안돼도 자물쇠를 일단 시동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능력이 안되고 많이 시도조차 못해요 대신 스카이림은 따기 어렵지만 이건 살짝 쉬워요 스카이림보다 뭐 나중에 돌아가면은 다시 되려나? 일식 떨어졌는데? 일식 딱 일식 떨어졌어요 일식 뭐 다시 올리죠 뭐 그 다음에 과학을 좀 올리고요 그 다음에 과학을 좀 올리고요 과학을 80일까지 올리죠 과학을 80일까지 올리죠 기다리지 않았나? 나만 기다렸나?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기다렸죠 나는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 그래요? VATS 모드에서 적으신 사람이야 VATS 모드를 빠져나갈 때 모든 일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내가 액션 포인트가 300이면 300 다 340이면 340 다 액션 포인트가 회복됩니다 왜 지찌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전에 꽤 20레벨이 있었던 걸로 기억했는데 이게 28레벨로 지금 거의 완벽도 거의 굿 굿 굿 자 끝났어요 이제 그냥 몸 다 쏴 괜찮아 AP 부족할까봐 겁내지 않아도 돼요 이제 무조건 다 찬 오케이 이제 무적이라고 보면 돼요 오오 뭐지? 뭐가 뭐가 터지면서 나 죽었는데? 어? 왜? 아 아 아 그렇구나 폭파물 섭취하고 나 터야되지 나 너무 그 절승사에서 질주 찍은 폭 때문에 폭찍었다고 혼자 겁나게 좋아진다고 ㅋㅋ 아니 다 찍어 다 찍어 다 찍어 다 찍어 다 찍어 아 땀 안타파 나중에 나중에 설치해 나중에 흠 자아 죽이고요 내가 죽였나 근데 팔 맞춰서 죽이죠 어 아 어이 암맞아 한 번 더 AP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제 찰 탈지 탈탈탈탈탈탈 탈탈탈탈 이쪽에 있으면 괜찮을래요? 이렇게 멀리 있는데 벙커가 벙커드 앞에 막아주는데 죽진 않겠지? 아 오케이 좋아요 총을 채우고 아 케이크 먹고 싶다 여러분 치즈케익 치즈케익 말고 머핀 같은 거 맛있는데 그치? 그 머핀 같은 거에 생크림을 놔두는 거 아 또 뭐야 그러고 보니까 어 은혜님도 이제 요리 실력이 점점 많이 늘었겠네 요리 실력 많이 늘었어요 뭐요? 누구 있는 거 같은데? 아유 아유 하나도 아유 먹기 힘들어 아유 먹어봤자 먹어봤자긴 한데 누구 있는데? 아유 정If 정 Schwarğ 인간과 정emas 정 Herrn ish N 이제 자장은 잘 죽인다? 이야 정말 난 무적이다 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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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버그를 이용해서 가져간다고요? 근데 뭐 이거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유니크 무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쓰는 유니크 무기가 나오는거 아닌거고 그리고 내구도 달아줘야지 재밌는 것 같아 소리도 해주고 그래야지 물을 안되면 편하긴 하겠죠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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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사 라이트풀 두개를 한 번에 양손으로 들고 쓰진 못하잖아요 그게 그냥 그래서 딱 하나씩만 딱 얻으면 되요 괜찮아 어 끝났네 어 안녕 체스 장군이예요 체스 장군이예요 체스 장군이예요 체스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나오게끔 프로그램을 작성했나보구나 체스가 하트야? 어 어떻게 말해야지 하트지 하트이다 음 체스 쯧 재미가 뭡니까 장군이 아 이거 원래 이랬었나? 아 어 괜찮다 이제 어? 나 나 무기는 나 무기 타 없어진 것 같은데? 없어졌네? 어디어디어디 안보여 어디어디어디 아니 어 뭐야 뭐 표시를 해줘야지 1 2 2 2 2 2 2 2 2 3 3 4 5 5 맞죠 B지 T-51 저기 파워하모 모델명이죠 신형 파워하모 프라운! 아니요 처음 하는거에요 방송으로 근데 나 스스로 혼자서 많이 했죠 혼자서 많이 했는데 방송으로는 처음 하는거에요 사이코 녹음 때문에 난 괜찮아 사이코 장비 요청 담으기? 화력 패키지 돌격 패키지 화력 장비지 설명 돌격 소총 한정 나이프 전투 수류탄 2개 됐고 스나이프 없나? 어 파워피스트 됐고 저격패키지 스나이프 라이플 한정 시미래곤 총 한정 잠깐만 지금 라이플 종류는 저거 하나밖에 안주지? 어설트라이플 말고 라이플 종류는 저거 하나밖에 안주는거 같은데? 미사일 난처랑 10mm 이게 가장 좋은거 같기도 한데? 이거 이거 이걸로 갈까? 자 종류장 패키지 자 종류장 패키지로 자살특공대를 보충맞고 다섯개 어 어 타격대를 데리고 가면 재미있긴 한데 어 솔직히 혼자 싸우는게 편하거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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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저걸로 하라고? 오케이 어 무슨 내 부대가 필요하냐고? 내가 이제 지휘관이 되는거죠? 하지만 별로 나 혼자 싸우고 해도 될 거 같은데 자 내가 마크는 5개가 있어요 자 센틀리봇 사마크 센틀리봇 하나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보병 하나 데리고 가고 됐어 센틀리봇의 보병 끝 나 혼자 싸웠다 이랬네 어 의무실에 가서 보급을 받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 어 팔굽혀기 아니야 넌 왜 혼자 이거 이런거지 내가 등급이 좀 높은거 같은데 썰썰 이러는거 보니까 썰 썰 내가 어 베스타 게임은 지금 방송으로 하는건 풀아웃 어 뉴베가스 스카이딤 이렇게 3개 했을걸 밴파이어 등급 이런거 뭐여? 어드밴스? 이거 T51 파워하무여 지금은 어 유니클하고 내가 잊고있는 파워하문데 소리하고 있네 움직여보고 있나봐 입어보고 야 정말 이런 파워하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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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뭐 뭣 뭣도있죠 녹음테킹 테이프 아 이거다 이거다 사이코 만들어진 그거 이거부터 이거볼까 또 뭘리야 리아님 어서오세요 리아님 어서오세요 리아님 어서오세요 리아님 어서오세요 리아님 어서오세요 펠파이어는 알겠는데 어드밴스는 이거부터 이거부터 그중의 파워하무여 그쪽으로 아 이거부터 이 이 이 그 이곳에 도착해서 제가 많이 못 보냈습니다. 이곳은 못 고정한 거를 주문하고 있어. 이곳에 도착을 받을 수 있고, 아직도 발견이 전혀있고, 아직도 안전하게, 저는 그곳에 도착을 받을 거를 듣고, 그곳에서 도착한다고 들으면,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청소년에 옮기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게 되는 걸까요? 야 추워 죽겠는데 애들 이렇게 이불도 안 덮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얼어 죽으라고 병원이 아니라 고무실이구만 아니 문도 활짝 열어놓고 얼어 죽으라고 애들 옷도 하나도 안 입혀놓고 속옷만 입고 아유 무서웠는데 병은 추위를 이기는거야? 이런건가? 고원esser 부족함 알지 사례 chính ели 사회 과정 시 사회 사회 사이코가... 어...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아... 나 그 엠클레이브를 한번도 안 써봤어 난 뉴베가스는 3번인가 밖에 안해봤거든요 시뮬레이션? 무슨 말이야? G.I.는 정말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많은 사람은 아직 좌우적이야 그 아르틸러리 핸드폰을 우리의 핸드폰을 죽였다 아... 몇몇수 구해주면 다른 아들 이렇지 나... 내가 볼까? 내가 볼까... 흠... 오... 나 못 봤지 모르겠지 않냐 너희들 안 보이냐 너희들 안 보이냐 그만해 너희들 안 이해하자 어떤 역필을 하는지 너희들에게는 그리워지지 않냐 너희들 지금 이리와 너희들에게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수업림들 이는 그 아르틸의 기획 안 그 아르틸의 기획 정말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난 이게 폴아웃 3가 아무리 광학력이 발전했어도 이런 인공지능 만들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파워하머 있죠? 파워하머 파워하머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파워하머는 저 비슷한 거는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벌써 그런 보조기구가 있어요 기계를 이용한 보조기구가 군대에 투입된 게 있다고 알고 있어서 정보 수십 초소로 가는 광산천 입구에서 기다려 군장 무게를 군장이 무거우니까 오랫동안 이동하면은 힘들잖아요?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그게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뭐 보조기구 같은 건데 이 쪽인데? 이 쪽인데? 잠깐만 나 무기 받지 않았나? 아 나 무기 하나도 없잖아? 아니 총도 없이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이 말은 군대에서 총 없이 전쟁차 나가는 놈이라고 소리를 많이 듣는 그 상황을 내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잖아 아니 총은 전쟁차 나가는 데서 총은 있어야죠? 가이스 라이플 미사일 4개 미사일 런처 어... 가우스 라이플 아 이거 미사일 런처를 여기 아 지랄 미사일 아 가우스 런처 여기 미사일 런처 여기 엔시아스루 레이저들은 과학력이 별로 없을것 같은데 걔네들은 뭐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거에요? 그냥 순수하게 체력이 좋아서 그런가? 자 저장 한번 하구요 이 리크가 바로 밀키 위로 올라오게 그 시스템이 그 시스템이 아 뭐야 어 누가 저격수가 있는거 같은데 나는 왜 안싸 나 이러고 밖에 나와있잖아 야 쏴봐 나 여기 얘 머리 빼꼽 내밀었는데 죽였는데 나 여기있는데 안쓰는데 야 쏴 와 푸 아 거기구나 이여아 에아 내 에너지 벌려 하였어 이여아 아우 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응사야 너 거기서 뭐해 야 쐈쌈쌈 빨리쌈 아니 맞으려나? 아니 나 버그.. 아니 안 맞았네 아니 나왔는데 못 맞췄어 아이고 오케이 네 발 다 쐈어요 벌써? 어? 나 더 있었네? 머리 어허어엨 맞았는데 아니 미사일 정통을 맞고 안죽는 내가 어딨어 아 실력으로 죽이는 거구나 어디갔지? 너 누구랑 싸우냐 벌써 다 썼어 야 나와봐 아 아따 정신없다 애들 아휴 너 왜 왜 자꾸 쏴 돼 인마 쏴 날라구 어 잘쌓어 미사일 드리더라 또 아니 왜 뭐 아니 뭐 집어 아 좀 집어 야 하나 둘 셋 자 굉장히 미안해요 아 속으로 아 저거 강태를 세탈까 하다가 그냥 나갈 것 같아서 말 안시켜주면 나갈 것 같아서 그냥 냅뒀어요 어 여기 이것도 있네 아 아이디가 저기 뭐야 불러주기도 싫어 군사 비밀 어쩌고는 다 찾아야 하는데 다 저거 저거 하나가 끝인가 여기도 또 있네 여기도 또 있네 야 이거 야 이거 엄청 싼데? 야 10mm SMG의 새로운 공간을 보는 것 같아요 좋아 파워가 라이드를 야 파워가 야간편이 아니네 이게? 의심으로 가져면 대박이겠는데? 야 야 데비지가 장난 아니야 어? 어떻게 이래? 소비 압시스템이 압티베이 압시스템이 압니다 큰 사각 아주 편한 진짜 잡담이 날까요 정뒤도 나 너무 쉬워 대충 가면서 그냥 총 몇방송면 애들 다 죽는데 뭐 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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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며 그냥 있는애들 다 대며 저승사사의 질조가 뭔지 보여줄게 수제비 그 맛있게 끓이는 방법 아나? 혹시 수제비 칼국수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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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육수를 살짝 넣을까도 생각을 해보는데 육수, 육수는 맛있나나? 어? 통알이 없네? 오크야 아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 셰커 이어가 정말 세죠? 셰커 이어가 장난아니지 아, 잠깐만 여기 벙커 아니냐 밑에? 뭐야 이거 애들 또 있어 벙커 벙커 아닌가? 아,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벙커군요 셰커 이어가 정말 세죠 벙커 고춧가루를 얇게 가루로 갈아가지고 그걸 첨가해서 먹는 것도 맛있긴 할텐데 맨 나중이야 그건 맨 나중이예요 이거 어? 이거 취소자잖아? 야! 야! 왜 때려? 이게 나쁜 놈이야? 공격 안하는데? 나 이거 재밌는게 가우스 라이프를 보면 그 옆에 탄창같은게 있죠? 옆에 뭐 달려있는거? 난 저게 탄창일줄 알았는데 그게 아냐 옆에 무슨 조그만한 이거 한 발 쏘고 한 발 갈고 어? 너 거기서 뭐하냐? 아이고 괜히 수 못 있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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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 죽겠다 야 와 나 나 나 죽을거 같아요 이야 공중에 있는 애들 또 쏴사 터트렸어 으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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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헴 오늘이요? 뭐 일단 어느정도 살짝 할거에요 살짝 늦게까지 해볼까 생각중이에요 이것까지 다 깰까 생각중이에요? 어어어어어 아파 아파 나 죽을거 같아 죽을거 같아 야 나 에너지 먹는게 없죠? 스태프가 없어 야 너 싸워 스태프가 없어 오케이 은혜님 왜요? 궁금하셨구나 야 에너지나 에너지 에너지가 급해 에너지가 급해 에너지 에너지 빨간 산소통이 보이게 빨간 산소통 어 여기 큰일났다 나 에너지로 가야되는데? 저기 그냥 묶겠는데? 플로평 플로평 짜난toi 파질로 urities 플로평 클리 definitely lares 힐븕 정확히 납작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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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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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롯린 작성들이 동네 정체으로 동네 장마에서 다 있는데 구멍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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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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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냥 갔다가 그냥 순습관이 나가거든? 자 머리 오케이 휴 나 지금 피가 없어가지고 어 저 피통인가? 피통이다 아아 다행이다 자아 휴 키고프남님 어서오세요 다행이다행 야 그나저나 여기 뭐 없냐? 뭐 먹을 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거 말고 베베님 어서오세요 베이비 내가 너무 강력하게 불러드리나? 그냥 평..평소대로 그냥 베이비라고 불러야 되나? 흠 흠 흠 흠 앗 배치 오우야야야! 벽 샀어 x2 벽을 벽을 포, 벽 파서 안 돼x4 어어어 야 죽었는데 어떡해 . . . . 야 빨리빨리 죽어. 영양가 없는 싸움으로 계속 하지 말자 우리. 네네네 어색해 죽을거고 나는 어색해 살거잖아? 네네네 날 이길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마. . 벌시 못프로 확률로 어디에 있던건 . 으응 ㅋㅋ 뭘 일 맞추면 안돼 근데 왜 이상하게 계속 되나? 어? 이게 왜 하냐? 이게 뭐 하러 온 거 아냐? 아 여기 뭐가 잘되있어서 뭐하러온건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어? 맞나? 뭐해야되나? 아니군요 잘 자라 우리 악을 깎고 오오 먹을꺼다 먹을꺼야 오 근데 뭐야 오오 야 깜짝놀랬다 야 여기서 멋있었어 걔가 내구력도 꽤 세요 자 뒤에도 있는거같은데 탐피 떨어지는거 봐라 야 탐피 봐라 야 야 나 나 이거 야 이거 아니 저거 먹어야 되는데 자 자 한군데를 끝냈어요 총 세군데를 끝내야 되죠 어 됐어 됐어 고 아 야 나 이거 좀 바꾸자 로켓너츠 못쓰겠다 아 개떡이다 컴뱃샷건 시작 시작 돌격소치 일단 이번에 저격패키지로 가볼까요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뱅샷건 뱅샷건 내구려 꼬치 내분실 냉동실 요 Sisters 잘놀다 현nn 마이콜 두 로 감사합니다.